현대 자동차가 21일 세계 최초로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차기 모델인 아이오닉6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6는 2020년 3월 공개된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모델로 이날 공개된 디자인 콘셉트 스케치를 통해 현대차가 선보이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의 조형적 뿌리와 그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이너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감성적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유형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의 스트림라이너 형태를 구현해 신비적 아름다움, 기능적 효율성, 여유로운 공간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다듬어진 전고 대비 기닐 베이스는 아이오닉6에 낳고 넓은 독특한 비율과 함께 고객 중심적인 신뢰를 완성시켰습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아이오닉6의 출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